너는 시집 갔지? 너도 안갔어? 넌 고르나 보다 야 노래는 초혼 여기에 분위기 딱 어울린다 야 살만한가 봐 처갓집에 다 죄에 털어오시네 엄마도 털어오시는데 앞에 나온 틀이 없어서 그래 그쵸? 여러분들 박수 한 번 주세요 두 자매가 나와서 오늘 상을 받은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상을 받아갈 것인가 창과 상이 있으나 모르겠네 음악 주세요 장윤정의 노래입니다 저 형 남양전에서 하나 이 박사가 우리 옆집에서 하나 이 박사가 저 손에서 하지 말아 헤이 살아서리까지 못하는 그런 일 하나 때문에 그리운 것 우리 빨간 모자 엄마 나오세요 빨간 모자 나오세요 나 내게 들어와 찬리의 가시로 남아서 나라 두게 지켜보네요 날아가 겉밥다 할 수 있나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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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너무 그렇지만 무서워 참여